유명간 연구위원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업계 후배이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리서트에서 RA 할 때부터 엄청 열심히 했던 걸 제가 봐와서 이제는 거의 퀀트 쪽에 탑 건물이 됐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예전에 만났던 게 영광일 정도로 영광입니다 예전에는 명가나 이렇게 했겠지만 가장 유명한 가니까 유명간 연구위원과 함께 퀀트로 바라보는 지금 어떤 투자 아이디어들 있을지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선 한국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굉장히 1분기 실적 발표 할 때마다 많은 관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크로 이슈가 굉장히 1월부터 3월까지 지배를 했다면 투자자분들께서도 숫자에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나오면 실제로 주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어쨌든 계속 실적에 동행을 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상반기 지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크게 재미가 없을 수 있다 개별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저희가 믿을 거는 숫자 그러니까 실적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편입을 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참 약간 저는 약간 좀 신기한 거는 물론 제가 워낙 주식 쪽에 깊은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적 따라간다 그래서 실적을 잘 분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적을 안 따라가는 건 우리가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실적 따라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투자의 기본이죠 실적을 만약에 얘가 실적대로 안 가는 주식이면 얘는 도대체 왜 실적은 좋은데 안 갈까 아니면 실적은 안 좋은데 왜 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적대로 가는 실적 장세라는 말도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상한 게 아니 실적대로 안 가면 그게 더 이상하고 분석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주 뭐 단편적인 생각이긴 한데 굉장히 좋은 깨달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금 실적으로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어쨌든 이익하고 밸류에이션의 고부로 저희가 간단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데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익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아지거나 혹은 저희가 줄 수 있었던 밸류에이션보다 더 높게 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은 저희가 더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다 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시장이 많이 풀렸다는 건 어쨌든 금리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그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2년 동안 줬었던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그러면 결국에 지금은 PER의 상승보다는 EPS의 상승 즉 이익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아져야 된다가 지금 장세를 좀 이겨냈는데 가장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시장부터 지금 4월 중순인데요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게 되면 제가 이제 PPT를 가지고 왔는데 왼쪽이 이제 스타일별로 상반기 주가 상승률을 비교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로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성장 가치 스타일 중에서는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밸류에이션이 싼 기업들의 성과가 그래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7%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대형주랑 중소형주를 비교했을 때에는 중소형주가 좋았습니다 대형주가 굉장히 부진했어요 저게 그러면 중소형주 중에 가치주가 더 많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 퍼포먼스가 좋기 위해서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성장이 더 잘 나와야 하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혼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성장주가 좋을 때 중소형주가 강한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대형주가 부진한 이유는 사실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팔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성장주와 대형주가 좀 부진을 한 상황이고요 오른쪽에 넘어오시면 업종별로 보시면 에너지랑 산업재 그리고 음식료 금융 정도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하늘색 막대 그래프가 이익이 연초에 봤었던 숫자보다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금 저희가 키워드려 보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요 에너지랑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이익하고 주가가 굉장히 같이 움직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어닝이 좀 하향 조정이 됐지만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IT를 보시면 실적은 좋아졌는데 네 주가는 사실 제일 안 좋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를 중소형 IT주가 다 마이너스 10% 이상 기록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시가총액이 큰 IT 기업들이 굉장히 성과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IT가 실적 개선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치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주가 관점에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또 중소형 IT 종목들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괜찮다 보니까 좀 퍼포먼스가 좋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대형 IT 주식들은 좀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서두에서 밸류에이션 더 이상 못 준다 더 높게 주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한번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차트 부분은 이 주황색 선이에요 이 주황색 선이 상승한다는 것은 저희가 PER를 더 높게 못 준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황색 선을 구성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 미국 금리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내재 ERP라고 적어왔지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더했을 때 주황색 선이 나오는데 주식하기 편하다라고 하는 시점은 이 주황색 차트가 내려가는 시기예요 내려갈 때 그런데 이 주황색 선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주식이 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2018년도 저희가 주식하기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 할인율이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갔었던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미국 금리가 빠지거나 이 회색 선,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더 하락하거나 오히려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이 만족해야 되지만 어쨌든 금리 자체는 우상향으로 저희가 가정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회색 선이 과연 여유가 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확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미국 S&P500 기준의 에코티 리스크 프리미엄이에요 굉장히 좀 어렵게 적혀져 있지만 이 파란색 선이 위에 있을 때가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기대 수익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지금 미국 주의 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1.6%밖에 안 됩니다 낮아질 만큼 낮아진 상황이에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초과 수익을 기대하냐 이런 투자 심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IT 버블 때 보시면요 1%를 잠깐 하회했었던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굉장히 버블이라고 표현을 하려면 저희가 PR이 굉장히 높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금리라는 부분을 떼내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이 1% 초반 정도가 되면 주식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5.1%까지 튀어오르잖아요 사실 그때는 굉장히 저희가 힘들었었지만 주식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었다라고 좀 돌이켜보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금융위기 때에는 6.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언제 지나고 나와요 아니면 미리 나오는 숫자예요 이거는 지나고 나오는 숫자입니다 현재 시점에 저희가 S&P500 지수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이 기대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주식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매일매일 확인한다기보다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어쨌든 지금은 위원님 보여준 차트로는 최근 한 10년 정도의 하단을 깨고 내려간 수준이니까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식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적은 수준 기대를 가지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파란색 선 끝에 보면 굉장히 빠르게 내려왔잖아요 2% 초반에서 1.6까지 그런데 이 구간이 미국 10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를 때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금리가 지금 2.8%까지 올랐나요? 하여튼 그 수준이 되면 당연히 미국 시장 S&P500 기준의 PER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하락했어야 하는데 이 ERP가 하락을 하면서 버텨준 거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런 현상이 나타났던 구간에 주식의 스타일들의 변화도 올해같이 좀 있었던 과거 히스토리들이 있나요? 사실 이 인계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스타일의 변화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에콰트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좀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어야 성장주가 강세 국면입니다 다 달리자 옆으로 기어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5.1%에서 2020년 한 여름까지 수직으로 내려올 때는 명백히 성장주가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딱 저희가 고민을 이제 내려온 상황에서 고민을 할 때에는 그런 관점에서 논하기에는 좀 어렵다 주식 자체에 대한 비중을 논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좀 흐름입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ERP가 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주식하기 어렵다 혹은 밸류에이션이 좀 상방이 막혀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 다행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금리가 오르면 PER이 빠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금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이 PER을 내리는 효과가 점점 적어집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PER도 이제 하단에 방어력이 생기는 부분이세요 네 이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게 앞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뒤에 점점 쉬워지니까 내용이 이게 앞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저희가 금리가 오르면은 PER이 하락한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직선의 관계가 아니에요 곡선의 관계를 좀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10년 금리가 1%를 넘어가는 국면에서는 PER이 굉장히 좀 빠르게 빠질 수 있다 주가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 반면에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현재 시점 이 빨간색 점으로 제가 표시해놨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민감도가 둔화된다라는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예민하게 변하는 구간은 좀 지났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좀 줄어드니까 같은 천억 번 회사라도 우리가 얘네 밸류를 1조 밖에 못 주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금리랑 PER의 관계인데 그게 이제 직선으로 딱 비례하는 건 아니고 약간 곡선을 그린다 이거죠 조금 풀어서 설명 한번 드리면 대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라는 얘기는 내가 이자를 10년 동안 받으면 원금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PER 10배짜리 기업은 올해 버는 단기 순이익이 10배를 곱한 게 PER 10배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이 회사를 통째로 인수했을 때 이 순이익이 모두 내 거라고 가정하면 내가 원금 회수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금리 10%랑 어떻게 보면 PER 10배가 좀 같은 개념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금리가 10%였던 게 금리가 20%가 된다 그러면 이제 주식이 금리 이자로 원금 회수하는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PER 10배짜리 기업이 비싸 보이는 거죠 아니 이자만 받아도 5년이 원금 회수가 되는데 주식은 10년 기다려야 되면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지 않는 거죠 참 그렇죠 452년 기다리는 기업 하나 PER 452 거의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하는 기업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금리랑 PER을 계산한다 이거죠 그렇죠 계속 들어볼까요 다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면 이익이 올라가거나 PER을 높여줄 수 있는 기업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PER이 제가 하락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금리가 예를 들어서 1%에서 2% 넘어가는 구간에는 이익이 좋아져도 PER이 빠지는 속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게 1월달하고 2월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3월달로 넘어오면서 그래도 시장이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가 지금 수준에서 더 올라 3%를 가거나 하더라도 저희가 PER 자체를 더 낮게 주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PER은 고정이라고 보게 되면 EPS가 올라가는 기업들을 사면 된다는 그런 결론에 좀 다다르게 됩니다 금리 상승 우려에 따른 PER 밸류에이션의 디레이팅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디레이팅이 어느 정도 멈췄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그냥 EPS 하나만 노리면 네 맞습니다 그래도 할 만한 디스트로 나올 거다 이런 날씨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었던 가장 최근 사례가 올해 말고요 작년 2월이 아마 사례일 텐데요 그 당시에 코스피가 대략 한 달 동안 10% 가까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 고점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대략 한 5주에서 6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빠르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상반기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던 시기였거든요 3, 4월이 근데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막혀 있다면 이익 개선 여부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떨어지니까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딱 나왔는데 미국 금리가 1%에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라면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아마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익이 아무리 좋아져도 저희가 PER을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의 디레이팅이 가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 실전 기점부터는 실전 나오는 기업들하고 아닌 기업들이 분명히 차이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의 뷰는 어쨌든 지난번 금리 1% 때보다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조금 더 주식이 할만해졌다는 네 맞습니다 의견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지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할인율이 더 낮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개별 종목단에서는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 플레이 위주로 저는 좀 하자라고 계속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보고서나 제 채널을 통해서 근데 질문이 거의 대부분 어떤 걸로 귀결이 되냐면 낙폭과대 흔히 말하는 주가 많이 빠진 기업들을 사야 되는지 지금 국면에서 아니면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는데 실적은 괜찮아 보이는 기업들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실적 나빠서 먼저 빠진 걸 사야 되냐 실적 좋은 걸 이미 좀 일부 반영한 걸 사야 되냐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의 선택은?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랐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EPS 성장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경기가 굉장히 좋은 저희가 환경에 살고 있다면 실적이 좀 당장에 안 좋은 기업을 사놔도 확률이 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돈을 잘 벌기 시작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주가가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좀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기업들 물가 오르고 임금 오르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실적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을 사자라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는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조금 이론적인 내용들도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실적으로 좀 귀결이 될 것 같아서 최근 이제 1분기 실적 시즌 지나갔으니까요 지금 컨센서스 흐름의 변화 이 부분 좀 업데이트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업종들이 이제 상반기 혹은 올해 연간으로 네 맞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PPT를 띄워놨는데요 네 PPT 좀 보여주세요 1분기 이제 실적 시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발표를 했지만 어쨌든 1분기 전체 0.7%가량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익이 안 좋다 그러는데 어쨌든 한 달 전 대비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1분기의 주가 조정은 전부 다 밸류에이션이 빠진 거지 상장기업 전체들의 이익이 빠졌다는 얘기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상장기업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제가 세 번째 줄에 코멘트를 달아둔 게요 이게 아시겠지만 정유 섹터가 이익 궤도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유가가 올라서 네 사실 그래서 에너지 업종 제외하면 6천억 원 정도 하향 조정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데이터를 블룸버그나 혹은 이익이 전체에 좋아졌다라고 예를 들어 숫자로 확인하기에는 에너지를 사실 빼고 봤을 때는 그렇진 않다 기업들의 실적은 안 좋다라고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 업종을 제외해야 되는 거는 유가에 대한 재고 평가 이익 때문인 거죠 실제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들고 있는 재고 가치가 올라가서 올라간 게 있으니까 물론 정유 업종의 리포트를 읽어보게 되면 정제마진도 좋아졌다고 하기 때문에 업황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전체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달 동안 1분기 영업이익이 한 3,500억 정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여기서 9,500억 이상이 다 정유 섹터니까 좀 특정 섹터에 쏠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이익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주간 어닝스 리비전 보고서 쓰고 있는데 첫 페이지 보면 국가들의 이익 전만치가 다 플러스로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업종별로 보시면 에너지랑 소재 업종 빼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특정 업종에 쏠린 이익 모멘텀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 빨간 박스를 친 부분이 반도체랑 에너지 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입니다 3개월 전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12%가량 하향 조정이 됐고요 저렇게 보니까 많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빠진 이유가 어쨌든 설명이 돼 있는 거죠 정유랑 반도체 빼면 죽겠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저희가 이제 물가가 오른 부분이 1분기에 반영이 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1개 분기나 2개 분기 조금 레깅해서 기업들의 비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 변화율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2분기 분위기도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반도체랑 에너지를 빼고 보게 되면 2분기 영업이익 변화율도 지금 한 달 동안 대략 2%가량 하향 조정이 됐죠 시장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재미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국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지금 계속 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대로 항상 생각해 봤을 때 이 와중에 이익 모멘텀 좋은 애들은 주목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익이 좋아지는 기업이 귀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주가가 많이 좀 안 좋은 상황이니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아마 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조금 희소성의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사실 팩터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어닝이 안 좋아지는데 그중에서 좀 좋아지고 성장 나오는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주목받기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한 중소형주 중에 해성DS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렇죠 어닝서 프라즈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 보통 저희가 항상 개인차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세론 세론 흔히 저희는 세론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거 걱정하시는데 세론이 안 나오더라고요 좋은 뉴스가 나오면 그 좋은 뉴스를 기대하고 먼저 투자했던 사람들이 그 뉴스에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는 빠져버리는 그걸 세론이라고 그래요? 세론이라고 그러죠 세론 그러니까 김세론이라고도 부르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개별 기업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개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전체 시장 사실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해성DS는 제가 이제 계속 스크리닝을 하면 계속 걸리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좋은 기업이라고 늘 좋았는데 늘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재미없었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1분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을 보여주니까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그럼 이번 1분기 실적의 분위기는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이걸 뛰어넣는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그렇죠 이 주가는 아예 레벨이 좀 달라질 수 있겠구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의 포인트는 낙폭과 대주 사는 게 아니라요 실적 잘 나올 것 같은데 애널리스트 보고서 추정차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한 번 좀 골라가는 게 좀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 생각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소위 우리가 이제 성장이 귀한 시대 성장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찾는 성장주는 대부분 매출의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성장보다는 일단 매출이 커지면 결국 나중에 이익은 따가울 거다 그래서 과거 이제 좀 저금리에서 성장주 갈 때 EPS 그로스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출 그로스가 세일즈 그로스가 얼마나 올라가냐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데 올해 특히 1분기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부터는 예를 들어 해성DS 같은 경우가 매출이 1년에 2배씩 성장하는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 관점에서 조금 심심한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그거를 영업이익단에서 실적 개서를 보여주니까 아 진국이구나 이번에는 주가가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같은 성장인데 좀 매출의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던 시대에서 이익의 성장 영업이익 혹은 단기 순이익의 성장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더라도 어쨌든 이익이 올라오면 좀 값어치를 주는 그런 시장 성장을 느꼈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되게 명쾌해지네요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올해 한국 기업들의 실적을 딱 한 줄로 말씀드리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 보다 낮습니다 그러한 구간에 돌입을 했어요 그 얘기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거라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사람들은 영업이익률에 굉장히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또 흔히 말하는 세론이 안 나오고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어떤 저희가 팩터를 좀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도 굉장히 중요한 실적을 저희가 추정하거나 매출 성장 항상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 관점에서 저희가 좀 기업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룰이 굉장히 단순해졌네요 이제 하나만 쫓으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어쨌든 영업이익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침에 나와서 말씀드린 게 지금 PPT에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PPT에서 제가 삭제를 하지 않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7년에서 2018년 넘어올 때 한 번 봐주시면 이때 기업들의 매출 그로스가 한 5%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색 막대 그래프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있잖아요 이 구간이 매출 원가가 더 많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비용이 더 늘었다 네 그런데 이 2017년도는 아마 반도체 사이클이라 그래서 이제 메모리 사이클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피크를 찍었었던 시기였는데 2018년도 넘어오면서 딱 분위기가 바뀐 게 매출은 괜찮은데 이게 영업이익에서 계속 미스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매출 원가율에 대한 부분이에요 작년도 한국 기업들의 매출 원가율은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기록했었던 숫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비용이 제일 덜 들어가던 시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액 대비 비용이 덜 들어가던 시기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거의 기정 사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정색 선이 지금 상품 가격 지수인데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주황색 선은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17, 18, 19년도는 심지어 상품 가격 지수가 많이 오른 게 아니었는데도 원가율은 올라간 구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둔화가 될 거예요 실적 보실 때에도 매출 말고 영업이익률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결론은 어쨌든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기업들이랑 업종들을 스크리닝을 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업종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프로님 이거 한 장 기다리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방금 정프로님 눈이 또 동그라졌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해성집 약간 땅구부고 다 같이 떨려졌어 지금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인생 막장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정프로님도 계속 아실 거예요 크게 종목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올해 1월부터 제가 나오게 했는 게 제가 PPT 가져올 때 보면 종목들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기업이 생각보다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올랐다가 하향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 적어놨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 낙폭과 대 주식 산 것보다는 뭐 좀 어려운 말 그러니까 1월 달에 나와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PEG 비율이 낮은 기업들 어쨌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면 좀 지금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쉽게 얘기해서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그리고 이익 모멘텀을 다 같이 고려한 테이블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시면 PEG 레이셔를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의 리추얼이에요 우리의 의식 같은 겁니다 불러주시죠 이수 페타시스 이수혁 쪽에 본사가 있죠 SGC 에너지 SGC 에너지 경북이었던 것 같은데 SG워너비가 사령이고요 이렌텍 DB 하이텍 김동부 씨 심텍 심영래 씨 대덕전자 죄송합니다 장난이 나 그만 쓰고 다시 제대로 울려 마이클 넘기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분위기 좀 잡아주세요 SGC 에너지 이렌텍 DB 하이텍 심텍 대덕전자 BH 제이시스 메디컬 해성DS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덴티움 두산밥캣 SFA 이녹스 첨단소재 첨단소재 인탑스 여론회사들이 PG 웨이쇼가 낮은 순서대로 쭉 아마 리스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시면 그냥 겹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수 페타시스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기판회사들 다 기판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예시를 들었던 해성DS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테스나 이런 기업들 예를 들어서 연초 대비 주가 상승률을 보시면 이걸 따라 사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 YTD로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전자담배 안에서 네 맞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연초 대비해서 17% 올랐고 대덕전자 심텍 다 20%씩 가까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걸 저희가 질문이라서 사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기업들을 그냥 단순히 사는 전략보다는 이렇게 실적이 어쨌든 이 스크리닝 기준은 실적이 어쨌든 괜찮게 나오는 기업들이니까요 이 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는 이 표 보면서 위원님 설명이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어쨌든 이 기업들이 지금 꽤 주가들이 올해 시장 분위기 대비는 주가가 좀 오른 기업들이잖아요 맞네요 그런데 저 중간에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향후 12개월 추정치를 반영한 현재 멀티플 PER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섹터가 주가가 70%씩 오르면 보통 PER이 70배에서 100배가 있습니다 최소 50배 이상 가 있다거나 그런데 지금 스크리닝 해주신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10배 내외 좀 비싼 게 20배 초반 정도인데 이것도 내년, 내후년으로 하면 더 낮아지는 이런 섹터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찌됐건 간에 돈 잘 본다? 지금 이 회사들이 돈을 벌 걸로 기대되는 속도가 주가 상승 속도보다 지금 빠를 수도 있다는 거죠 확실히 이게 어찌됐건 시장이 다치 성장주 주가 오른 걸 하더라도 밸리에이션에 대한 팩트는 확실히 작년, 재작년보다는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표를 보니까 되게 명쾌해지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실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이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게 보는 기업들은 주가 많이 빠진 기업들보다는 이렇게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지난달에 보고서 발간했었던 부분인데요 이 차트가 그 보고서의 핵심 차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차트를 띄워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영향력이 낮아졌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급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샀다가 내일 기관 투자자들이 팔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보조 지표로 활용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지금 외국인 기관 개인으로 수급 주체를 구분했을 때에는 기관 수급의 영향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기관이 계속 지금 사고 있는 업종들은 혹은 기업들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G는 뭘로 계산한 거죠? PEG에서? 앞에 지금... 네? PEG에서 G가 무슨... 그로스입니다 그로스는 뭐... 어떤... 1년 연간 단위로? 네 맞습니다 저는 EPS 그로스를 사용을 했고요 EPS 그로스요? 네 맞습니다 질문이 좀 들어와서 네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아이디어는 보조 지표 하나를 활용을 한다면 지금은 기관 수급 모멘텀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급이 좋은 게 아니라 기관이 사는 종목들의 주가 퍼포먼스가 압도적으로 지금 좋습니다 최근 10년간 기관 순매수가 찍힌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관관계가 마이너스였는데 네 맞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은 기관 순매수가 높은 비중이 주가가 오르는 상관계수가 0.4가 됐다는 거잖아요 오른쪽 차트 한번 봐주시면 2012년도부터 2018년도 이때에는 사실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을 저희가 잘 찾아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아니라 외국인이 살 종목들을 미리 찾아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부분인 거죠 반대로 기관은 마이너스 상관계수니까요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사더라도 저희가 주가 수익률이 플러스를 기대할 수는 없었어요 최근에 달라진 부분은 이 주황색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관이 사는 종목이나 업종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영향력이 외국인보다도 커진 거네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외국인 지분율이 40% 가까이 되면 영향력이 크겠지만 지금 30% 거의 깨질까 말까 하고 팔 만큼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 수급이 조금 더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관은 뭘 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게 되면 지금 IT 가전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전기차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 호텔, 레저, 자동차, 화학, 정유, 음식료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화학에도 아마 전기차 소재 기업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점은 위에 있을수록 좀 많이 비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가 제가 한 달 전에 보고서를 썼을 때만 하더라도 기관은 팔고 있었고요 수급 여력이 굉장히 높은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비어있다라는 뜻이었는데 최근에 자동차는 지금 플러스로 수매수가 전환한 상태입니다 호텔, 레저, 자동차 이런 게 앞단으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IT 가전 2차전지랑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사고는 있는데 파란색 점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많이 꽉 차있다라는 뜻입니다 살 만큼 샀다?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비어있는 쪽을 노린다라고 가정하면 파란색 점이 위에 있는 업종이 낫겠죠 이 표를 활용하실 투자자라면 기왕이면 파란색 점이 위쪽에 있는 거 위주로 보시는 게 낫겠네요 단독으로 사용하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표다 그리고 하나 좀 반도체가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수급 여력은 100%예요 그러니까 다 비워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개인 투자하실 때 저는 삼성전자 주가를 예측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전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제가 앞에서 계속 종목장이다 박스권 내에서 개별 주식장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갑자기 좀 소외가 되니까 전자가 약간 돈을 좀 빨아들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관이 반도체 계속 팔고 있고 다 비워놨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반도체 업황은 계속 봐야 된다라는 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언제 수급이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반대쪽 반도체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지금 선전하는 종목들이 좀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목들도 또 마지막 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페이지는 저희가 자료실에 또 업로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또 종목 얘기 많이 불러드리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사무수TV 앱 들어오셔서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는 유명간 연구위원회 오늘 리포트를 한번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뭐 제가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그렇죠 솔 프로님도 아시겠죠? 유명한 이유가 있죠 유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선후배님들끼리 둘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차가워 우리한테 전에도 내가 느꼈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을 호소해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좀 섭섭합니다 아니 근데 또 이렇게 애널리스트도 또 애널리스트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너무 밀당하시는 것 같아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네 수집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자리 바꿔줘야 될 것 같으시네 유명한 연구회원님 앞으로도 우리 3프로와 뚝 같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